영상을 볼 때 가장 제일 먼저 들은 곡은 어디신가요? 라는 질문이 왔어요. 저희가 갑자기 음소를 하거나 삐 소리를 넣을 수가 없어요. 자체 편집이 지금 불러는데요. 말아서 트위를 조절해서. 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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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어. 네, 저는 여자를 볼 때 하려고. 오, 센네요. 진짜 센네요. 처음 보셨어요. 아, 괜찮다. 이거 그 단어에 대한 음소는 말을 못해요. 아, 그냥 웃어 갑시다. 단어만, 단어만. 네, 단어만. 먹어, 먹어, 먹어. 저는 성격. 네. 저는 눈이요. 눈. 저는... 아... 그 향기가 나는 거 같아요. 향기? 저는 마주. 네, 저는 눈마물. 눈. 눈마물. 눈이랑 둘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. 무슨 날이야? 왜 잘 기억하시나요?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나이? 저는 목소리. 어, 왜 저거부터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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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민이 분의 몸매 아주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? 상민이 분은 몸매라고 얼굴이 안 봅니다 몸매 여러분 곧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니까 집이 운동해서 승인님 앞에 답답해 주세요